오늘은 JTBC 최강야구 안산공구 경기에서 벌어진 김경민 선수가 리퍼트의 공에 맞아 응급실로 이송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JTBC 최강야구 시즌 3 백사화에서 안산공구와 최강 몬스터즈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에서 9회 초 김경민 선수는 리퍼트의 공에 맞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경민 선수는 공에 맞은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로도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이 그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진료 결과 턱뼈골절 진단으로 핀 고정수술을 받았고 회복까지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리퍼트와 최강야구 제작진은 병원을 방문해 김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부상 이후 김 선수가 야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유가 부상이 아닌 학교 측의 태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민 선수의 아버지는 유튜브 채널 JTBC 엔터테인먼트에 댓글을 남기며 지금 경민이는 더 이상 야구를 하지 않는다. 고의 제일 중요한 시기에서 6개월의 재활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포수인 경민이가 마스크를 한동안 쓸 수 없다는 상황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다. 7년 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 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강야구 제작진 선수들 그리고 김성근 감독님 그동안 경민이 많이 위로하고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셨다. 리퍼트 선수도 사고 당시 경기 마치고 응급실에서 경민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사고 소식을 듣고 경황없이 달려온 제게 연신 어눌한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안타깝지만 이런 사고도 경기의 일부이고 다만 우리가 운이 없었을 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민 선수의 아버지는 안상공고를 향해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안상공고의 감독님과 코치님들께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부상 후 한 달 만에 뭐라도 해보고자 복귀한 선수로서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조금이나마 기대하고 성치 않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복귀했건만 그러한 기대도 한낱 물거품이 되어 경민이가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된 점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경민 선수의 아버지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6개월 재활 판정을 받았지만 3학년을 앞두고 있기에 훈련에 임하고자 다시 야구장에 나갔다. 그러나 수석 코치가 무리한 불펜 피칭을 받게 했다면서 경민이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자 수석 코치는 왜 하나 나가라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냐며 면박을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석 코치가 선수단 전체 앞에서 특정 선수들의 실력 부족을 지적하며 주눅 들게 하는 등 강압적 발언을 지속했다.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라며 또 코치진이 갑자기 외야수 전향을 요구하면서 경민이가 당황하고 의기소침해졌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안상공고 송원국 감독은 언론사 통화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폭언이나 욕설은 없었다. 경민이가 재활 순서에 따라 기본 운동을 해야 했고 한 달 만에 나온 시점에서 수석 코치가 외야에서 러닝부터 시작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포수 수비가 불안했으나 경민이의 타격 능력을 살려 외야수로 전향해 공격에 집중하게 하고 싶었다며 찬밥 신세로 만든 것도 아니다. 최강야구 방송에서도 경기 기용을 하는 등 오히려 출전 기회를 다른 선수보다도 더 줬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슈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김경민 선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그의 건강을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